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lection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위탁, 막힌다는 뜻이고 파송에서 전도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역의 원네스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서른한번째 지교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교회가 되려면 중직자를 파송해야 되거든요. 그 W 동네는 저에게 중직자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직자가 일어날 때까지 누가 가서 책임져라 다른 동네에 사는 중직자를 그리로 파송시켜서 위탁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가 가십니까? 거기 지교를 급하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 중직자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데에 있는 중직자를 보내는 거예요. 위탁전도 파송전도 부연합하게 라틴어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현지에 있는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일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라틴어 지속되는 성도들 중에 집사 임명받은 분들 계시고 중직자도 있잖아요. 거기 책임지라고 보내는 거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중직자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 한 명 나오면 당장 다음 주에 지교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얘기해 보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난 20년간 제가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내용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다 있는 이야기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이야기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교회와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실 때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포럼 듣다가 흥분해가지고 지교의 파손 잊어버릴 뻔 했어요. 이건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화요일에 한국으로 출국하십시오. 오늘 왜 이걸 드리느냐 빨리 돌아오라고 바꾸 사주시고요. 변경파송이에요. 파송장 이건민 집사 지역 산타모니카 컬리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원약교회에서 산타모니카 컬리지 지교의 담당 중직자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의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그리스도 원약교회 송민규 목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캠프에 응답을 누려야 겠습니다. 지난주에 메세지 나왔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전략 그래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섯 가지 지교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기억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는 내용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도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플러튼에 캠프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지교에 응답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보시고요. 3분의 2 지역의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여러분 주변에 있는 3분의 2 사람들이 보금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척지 교회 한 번도 보금을 못 듣는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부앤아파크 같은 곳이 그런 곳이고 우리는 정국재 집사님 치과 병원 주변으로 캠프를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쇼핑몰 완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완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제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제자 주변에는 반드시 보금 받을 대상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여러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제자는 여러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왔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보검드릴 대상자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제자가 있다면 그곳에 지교회를 세운다 현장 지교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꺼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심지어 이사까지 가게 만드는 것 문화의 힘이죠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문화 지교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세워라 내워라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지 지교회 복지 지교회 복지 지난번에 우리 산업인 메시지 때 나눴잖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복지입니다 그 사람들 도움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호미리스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가지 아픈 사람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사각지대예요 전문인 지교회 성공자들 그러나 성공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 듣기 더 어렵죠 일반적인 교회나 일반적인 전도지 돌리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에 이러한 지교회 전략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가지 그림을 가지고 지교회 응답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데 2월달 주제는요 지교회 안에서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을 확립해가고 구체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교회의 그림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중독자는 여기에 그림을 맞추세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복음화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쓰지 않고 똑같은 단어인데 사역자라고 쓰겠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 간에 서로 전도 포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미션홈이라고 하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두 명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에 한 명이 있다가 외부 사역자 들어가서 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들이 이 지역 안에서 무엇을 펼쳐가느냐 다락방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많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좋겠고 나중에는 지교회가 커지면 미션홈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죠 이렇게 다락방을 펼쳐갑니다 펼쳐갑니다 무엇을 찾느냐 생명 얻을 자도 찾지만 더 중요한 것 제자 찾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제자 다른 단어 써야겠죠 뭐라고 쓸까요 사명자라고 쓰는 것이죠 사명자를 찾았습니다 찾으러 나가기도 하고 다락방 펼쳐집에서 찾았습니다 누가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 안에 사역자로 찾고 훈련시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연결을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문이 지역 안에 열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락방이 아니라 약간 전문적인 현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전문사역이라고 하죠 한 지역 안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한 지역 안에서 다섯 개가 다 됩니다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전체를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우리 지역이 요거 하면서 그냥 지교회로 모이는 데도 있고 대표적인 다락방 하나 하는 데를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지교회 예배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고종류에 모이면 아니더라도 현장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지교회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 지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그림은 무엇이냐 지역 전체의 다섯 가지 기초가 펼쳐지는 겁니다 작게 얘기할 때는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캠프하러 나간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얘기하면 다섯 가지 전체가 꾸준하게 되면서 사명자, 사역자가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교의 그림은 약간 입체적이면서도 약간 좀 벽이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데는 다락방처럼 보이기도 하고 미션홈처럼 보이기도 하고 캠프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안에서 모든 캠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2월 한 달은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교회 그림을 그려가세요 지교회를 완성된 지교회를 만들어가세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답이 나오느냐 다락방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쁘잖아요 더 이상 뛰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많이 뛰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러니 다락방 사실 두 개 이상 하기 힘듭니다 미국에서 평신도가 어느덧 나는 지교회도 하고 있고 캠프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딱 이름 부르는 것을요 많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팀 구성 5인이 있죠 한 사람이 다락방을 두 개씩 한다 한 지교회 안에 다락방이 열 개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 가지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30 지교회 안에 다락방이 열 개씩 있다 다락방이 삼백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움직이고 팀 사역이 되어지면서 사명자를 계속 현장에서 찾아 냅니다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열리면 확립이 되면 또 문을 더 열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확립되는 만큼 2월 한 달 가도 부족하면 계속 갈 거예요 지교회 안에서의 다락방이라는 주제로 계속 갈 겁니다 한 지역 안에서 다섯 가지 기초 말씀 운동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2월 달 응답하는 캠프예요 아직 30 지교회 현장을 어디로 나갈지는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30 지교회는요 새로운 지교회 세우는 캠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기존에 파송받은 현장들 요청하시면 김세훈 전수한테 얘기하시면 거기 캠프하러 가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계속 캠프할 데가 없으면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할 일이 많도록 계속 예스크 해주세요 자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죠 플러튼 캠프 요번에 2월 달 동안 플러튼 지역에 캠프하면서 지교회까지 세우려고 해요 그것은 준비된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한 계속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렌지 카운트 캠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지교회가 정말로 전도하는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려면 여러분 구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머지 여기 있는 거고 지역의 지역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 여러가지 구역 단어를 구역 단어를 구역 fel이라고 하잖아 구역 예배 드리는 걸 구역질이라고 하잖아 박갈루 집사 욕하려고 해요 지금 자 다시 메시지로 돌아오세요 다시 빨리 여러가지 형평사 구역 예배 드리기가 힘들면 구역장을 세운 이유는요 구역에 책임자를 세운 거예요 요즘 예배 잘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으며 각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전체가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구역장이 지형을 책임지려고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잃어버린 애서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잘 살았어요 성경 보세요 애 많이 낳고 잘 살았어요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잘된다 안된다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예배를 전혀 못 드리고 있는데 목사는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그 사람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왜 파인해요 그게 여러분이 파인이라고 말하는 건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안 아픈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파인이 되겠어요 그게 맞습니까 제 말이 절대 파인이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죠 그래서 꼭 구역장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들은요 구역 조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럼 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누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섞인 게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좀 나서서 정리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성가대 요즘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오늘은 은은하게 깔면서 우우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또 일렬로 줄 맞춰서 쪼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마 훈련시키고 그러나 봐 그리고 또 하나의 원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며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 성가대만 따로 포럼 팀을 만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중직자들 여러분이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럼 팀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이렇게 좀 나서세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선교 축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 모이셨으니까요 말씀드릴 때 각 선교회들 2월달 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총회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임원도 다시 결정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멤버가 누구누구도 그것도 정리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교회가 하는 사역은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도 구체화 시키시고요 또 재정 보고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2월 24일 성교대회 메시지와 함께 각 선교회 포럼 보고 축제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미주 전도인 수련에 가실 분들은요 이 시간 기도 마치고 나면 잠깐 앞에 모여주시면 되겠어요 교육자들 포함해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전도운동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죠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진짜 결론으로 쓰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딴 것만 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딴 것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아니에요 응답이 안 오는 때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무 열매가 없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에는 생명운동을 포함해서 사역자 사명자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지교회마다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리지 카운티 플러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부역 포럼 조직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and pray for all from the organization to revive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let's pray all together it's time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 복음 듣지 못하는 현장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바울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주님 우리 중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현장에 팀을 파송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 모든 지교회마다 다락방이 세워지게 하시고 열리대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도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향하여 하나님 그 첫 응답이 되는 플러튼 현장에 모델적인 응답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전도사역의 기둥이 되어지는 우리 모년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더욱더 큰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신 것 올바른 기도 제목 2월 전도 캠프의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위에 한 주간 동안 응답되어질 캠프 현장위에 모든 전도자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